제 27회 2019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22일 오후 대구엑스코에서 정부와 대구시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관계자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민단체와 물산업 관련 기업체 대표, 학계 관계자 등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올해 주제인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와 관련한 영상 상영에 이어 수질 개선 정책에 기여한 유공자 정부 포상, 대통령 축사와 퍼포먼스, 주요 내빈 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박람회 2019 워터코리아가 지난 22일 마무리된 가운데 이달 말까지 8개 구분에서도 세계 물의 날 기념식과 절수운동 캠페인 등 다양한 물 보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적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유엔이 92년부터 3월 22일을 지정 선포했고 우리나라는 95년부터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